이게 미라클 후르치라는 건데 먹으면 매운맛, 신맛, 쓴맛 다 그냥 단맛으로 바꿔버린대요. 매운 걸 먹어서 달게 느껴지고 신 걸 먹어서 달게 느껴지지 못한다고요? 이거 집주신다. 미라클 후르치? 네. 무슨 질 입고 먹어보니까? 저거는 안 쉬었거든요. 냄새가 나 온통 좋아요. 주기인데? 우와!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혀에서 확실히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레몬즙. 레몬즙? 네. 레몬. 제가 한 번 먹어볼까요? 조금만 먹어봐요. 빨리 하나 더 먹어봐요. 두 발 다시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오렌지 주스. 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그 내일. 오케이. 그럼 다음 매운 거 나갑시다. 이게 마취 같아서 마취가 풀리면 안 되거든요. 왜 시더라고요. 저 불닭볶음면 진짜 못 먹거든요? 매운 거 못 먹어서? 몸에서 열이 나는 게 느껴져. 혀 주인은 하나도 안 매워.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떠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여보. 으윽. 포옷.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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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챌린지 도브에요 새로운 콘텐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콘텐츠라면 저는 새로운 콘텐츠 아니에요?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신맛 매운맛 챌린지를 해볼겁니다 신매채 알아요 신매채? 몰라요 요즘은 보통 잘 안 먹어서 신맛 먼저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공약을 하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든지 상대방이 시키는 거 한 가지 하기 소원빵으로 합시다 소원빵으로 합시다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네 수원 들어주기 오케이 소원빵으로 합시다 근데 수원의 범위를 정해야 돼요 정도를 죽기빵으로 할게요 죽기 아이씨 너무 과학적이지 말고 입에다 오줌싸고 먹기 먼저 먹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먼저 먹어보세요 내가 약먹고 있어가지고 무슨 약? 어? 나 여기 약먹고 있어가지고 나 이거 속이 안좋아가지고 나 이거 속이 안좋아가지고 좀 안쉬게 하는 약 이런거 아니야?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 아니 왜 먹어? 나 속이 안좋아가지고 미리 먹어 한입에 먹을게 그냥 응 괜찮은데? 아니 한개 먹고 윗바람 불어야 돼요 정재열 나는 신기해 요즘엔 달게 느껴져 진짜 먹고 뭐 효율이 있으면 확실히 달게 느껴져 근데 보여줄게 뭐가 달걀 더 지질렀어 이거 신뢰원이네 이정 근데 이게 배불러서 먹어 볼게요 아주 먹을게 우와 우와 한입에 다 넣었어 먹방 유튜브 야 너무 몰이를 하지마 재밌긴 해 재밌게 해 지금 뱉어야 돼 두부 다 포기하시겠어요? 그럴까? 무슨 그룹 하시겠어요? 매운걸로 갑시다 무슨 그룹 무슨 그룹? 매운걸로 별판 냅시다 이거 먹으라고? 이게 무슨 철린지야 조금만 지금 할까요? 너무 많아요 아니 이만큼 했잖아 이미 반 바퀴 감았어요 반 바퀴만 하지 난 많이 먹으면 멀쩡해 흔적을 할 수 조금씩 조금씩 형님 네 뭐가 이상한데요? 아 여러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이상해 이 새끼야 뭐야 미역 미역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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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세요 자 정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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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동기동씨가 이겼고요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동기동의 몰래카메라였는데 동기동씨가 설명해주세요 알려비나 장랑을 먹으면 미역을 흐려수시라는 미라클 흐려수시라는 흐아 흐아 하 하 하 아 결과적으로 어쨌든 봉기동씨가 승리했고 소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컨텐츠상 너가 이기면 안 되니까 하 하 하 하 하 하 어떻게 늦어놔 왜 그 때 내가 타만케 해 아니 아까 레몬도 쇘어? 어. 처음에 먹었을 때 눈빛을 보셨어요. 자 그럼 저희 다음에도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 막았는데?